K-Style 9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저에 대한 소식들은 K-Style에서 항상 잘 보고 계시죠? 2021년은 무조건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도 왕성한 활동도 하고 또 팬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2021년은 더욱더 좋은 작품을 만나서 좋은 캐릭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. 내년은 드라마와 영화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모두가 건강해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모두 외출도 하고 웃으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저의 정보는 K-Style에서 확인해 주세요.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윤현민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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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